잠에서 깨지 않은 도시의 새벽을 청아한 종소리가 깨웁니다. 한국 사찰의 법도에 따라 이른 새벽부터 행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국 생활 2개월 차인 청진 행자. 아직 우리말도 서툰데 한국어로 하는 예불을 곧잘 따라합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행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은 치솟고 냄비는 끌어넘기고 직장 생활만 했던 청진 행자에겐 주방일이 익숙지 않겠죠. 아, 그래서 불 다루는 게 힘들었던 거군요. 칼제의 솜씨는 제법 그럴 듯합니다. 청진 행자가 차려낸 홍가리식 아침입니다. 당근으로 만든 수프가 국을 대신에 오르고 김치와 샐러드가 반찬으로 오른 다국적 밥상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는 스님들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치즈를 먹습니다. 정작 유럽에서 낳고 자란 청진 행자는 밥에 짱아찌 김치를 즐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한국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김치로라고. 형제님 하나 와봐. 드세요. 얘네도 좀 잘 가요. 테프 디스. 유 세이. 예. 나. 노. 응. 응. 스님이 되기 위해선 보통 6개월에서 1년간을 행자로 지내야 합니다. 속세에서의 신분을 잊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도록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불교를 접하기 힘든 동유럽에서 낳고 자란 바라 아그네스. 단란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매니저로 성공한 그녀.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뒤로 하고 출가를 했을까요. 좋은 직업. 모든 것만 가지고 있고. 내 삶은 안쪽으로는 깨끗해져서. 내 삶은 안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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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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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직업이 없지 않죠? 출가는 했지만 불교 경전을 읽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건 위. 신전의 고인이 도전함이면 고. get out for the dead. 평범한 시간에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안에 비해, 워드랑이 정정한 일을 합니다. 너무忙碌합니다. 남전재 역장, 워싱전재 이렇게, 좀 더 기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는 기름을 따라서 더 즐겁고 더 재미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참을 수 있습니다. 길고 힘든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은사 스님이 계셔 든든합니다. 불교 경전을 오롯이 이해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싶은 청진행자. 청진행자는 어떤 인연에 이끌려 이곳으로 왔을까요? 영상을 배우러 떠났던 태국에서 처음 접한 불교. 다시 헝가리로 돌아와 직장을 다니던 중 한국에서 출가한 청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불교를 통해 번뇌에 대한 답을 찾은 청진행자. 스님이 되기 위해 한국으로 와 출가했습니다. 한국의 불교에 대한 소리를 받은 이유는 정말 좋은 공유입니다. 한국에 대한 소리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모든 것들은 이런 공유에서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난 후에 깨닫고 마음의 마음이, 한국의 불교에 대한 소리를 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불교에 대한 소리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없었을 때 한국에 대한 소리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장일 땐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런데 어딜 가길래 이리 들뜬 거예요? 도심 속 사찰에서 살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도 배우고요 사람 사는 모습도 봅니다 출근 시간 경복 패러스 킹 앤 킹 앤 킹 앤 롤롤 롤롤 띠트 어? 시간 다 넘었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스님들은 뛰면 안 돼요 아 청진 행자 옷 맞추러 온 거군요 스님 번명이 종진 종진? 청진 종진? 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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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님입니다 아직 스님 아닙니다 정진에도 옷을 하게 되면 외부인이라서 팔이 잘래요 그렇죠? 외부 선생님들이 팔이 긴데 스님 누가 찾으러 오실까요? 왜? 행자님처럼 찾으러 오게 해야지 찾을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을까? 똑똑해요 우리 행자님 똑똑한 거 상관없지 스님 너무 당황스럽지 아 그래서 예스 I have to take the bus 예스 자주 올지 모르겠네 신발까지 사게요 여기 고무신 있어요? 예 어디 흰 고무신 예예 잡으세요 예 몇 미니 드릴까요? 빅 사이즈 아니 속세에서 신었던 신발을 벗고 고무신을 신는 건 사치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청빈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커 두 두 타입 이게 지금 몇 미니예요? 60 65 있어요? 예 65 오 7분의 애가 많이 크시네 검은색은 크고 흰색은 작고 어떡해요? 그러면 이걸 신고 늘려? 고무신은 늘려?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이든 웃어넘기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 번 치러봅시다 거의 한 번씩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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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를 여전히 속세에 머물게 하는 데는 은사 스님의 뜻이 있습니다. 충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한국 문화를 좀 익히게 하고 한국 사찰 문화를 좀 보게 하고 익숙하게 하고. 작은 도시에서 살아온 청진행자에게 서울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 낯설기도 하죠. 딱 한 번 갔던 길을 혼자 찾아가려니 긴장되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맞아요.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나씩 적응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잘 찾아오셨네. 행자들은 새 옷을 입으면 복이 깎인 듯합니다. 헌 옷을 주로 입는데요. 청진행자도 겉옷은 물려 입었지만 속에 입는 적쌈은 구하지 못해 새 옷을 입게 됐습니다. 좋아요. 청진행자님. 새 옷을 입었으니 복을 더 쌓고 더욱 수행을 잘해야겠어요. 네. 아빠요? 아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이 안 되네. 이대로라면 한국 생활 적응하는 거 문제없겠죠. 아, 여기에서요? 여기 wysota니와 아시공 파츠. 안녕하세요. 아, 아이유 배경이 가야돼요? 네. 아주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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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예쁘다. 이제 똑똑해졌네. 고생자님 똑똑해졌어요. 스님들에게 일상인 삭발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머리카락을 무명초라 부릅니다. 어리석음의 풀이라는 뜻입니다. 있어서 그냥 생기고 싶으면 좋겠어요. 이제 운동을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정해진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들 그런 마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없이 하루를 제대로 보내기가 쉽지 않았던 속세에서의 삶. 욕망을 채우려고 할수록 멀게만 느껴졌던 행복. 만족할 줄 아는 지금 행복합니다. 주말에도 사찰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덩달아 청진 행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자우 스님은 11년째 명상하는 법을 외국인들에게 전수 중입니다. 낯선 땅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외국인들에게 위안이 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집중하셔야죠. 다리에 쥐가 났군요. 바닥에 앉아있는 게 쉽지 않죠. 20분이 그야말로 2시간 같겠어요. 반면 청진 행자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힘들거나 졸리거나 영상이 쉬운 게 아니군요. 생각이 너무 많아 하나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 생각 대신 감정대로 하는 우리.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매주 주말이면 찾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일손도 말법도 필요한 요양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크고 간절한 청진 행자는 타인을 위해 살아갈 마음을 배웁니다. 진심으로 남을 돕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게 자비심을 키웁니다. 몸을 쓰는 것보다 마음을 쓰는 일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나눔은 내 것에서 무언가를 뺏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걸 얻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보람.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수행자에겐 나눔이 곧 수행입니다. 25년 전 자오 스님이 출발하기 위해 걸어갔던 길. 스승의 뒤를 따르고 싶은 제자에겐 특별한 곳입니다. 팔공산 자라 깊은 곳에 자리한 백흥암. 비구니 스님들이 참선하는 곳이라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ąd caregivers 전 의상 가돌네 스님입니다. 스님 첫 번째 매극인 천주 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스님 많아서 반갑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제자의 제자를 맞이하는 노스님.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헝가리? 헝가리, 예. 비행기를 타고 한국말 배우고 그래 출간 뜻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생각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참선하고 싶어요? 네, 수행을. 응.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에 300배씩 절 수행을 그렇게 하고. 외국인 스님들이 많이 와서 수행을 하는데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속으로. 맞아요. 그렇게 안되고 끝까지 수행자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잘하더라 믿어요. 하루하루를 더 나은 수행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행을 열심히 하면 오늘보다 또 내일은 좀 더 나은 수행자가 되면 되거든요. 할 수 있겠죠? 지나간 어제와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 말고 오늘을 잘 살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은 토이렛입니다. 그것은 토이렛입니다. 손님들이 항상 여기가 오고 싶어요. 네, 네. 행자님, 읽어보세요. 해우성. 해우성. 스님, 근심 모두 풀고 오세요. 와,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군요. 하늘 같은 스승에게도 힘든 행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산중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시간. 번뇌를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채울 수 있도록 참성합니다. 밤사이 내렸던 비가 그치고 맑게 견 아침. 청진 행자의 마음을 썩 닮은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모두에게 베풀 수 있는 큰 스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